기독교에는 상례는 있지만 제사가 없기 때문에 유교식 제사를 조상숭배로 보고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 자체가 죽은 예수에 대한 제사 아닌가요? 신약성서의 첫 구절이 예수의 족보로 시작되는 이유는 기독교 또한 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신적인 권위가 생긴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예수의 양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갖다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인데요. 차라리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종교의 뿌리는 조상숭배라는 것을 기독교가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천주교의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민족적 관습으로 보고 허용한다는 입장이죠. 이 장에서 신종추원하면 제사를 잘 지내면 귀신이 기뻐한다든가 재앙이 생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민덕이 귀우해진다고 한 것처럼 제사는 남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잠깐이라도 그 혼과 교감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배나 천주교의 미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잘 지내면 민덕이 후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요즘은 명절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기사들이 있죠. 명절 증후군이라든지 명절 전후에 이혼 신청이 두 배로 는다든지 하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짐을 지운다는 점 때문에 유교식 제사 문화가 계속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제사를 보통 일반 가정에서도 3대, 4대까지 지내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차등 봉사라고 해서 천자는 6대조까지, 제우는 4대조까지, 대부는 2대조까지. 선비와 일반 서인들은 부모봉사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 말만 해도 신분에 따라서 차등으로 했는데 주자가 주자가래에서 신분과 관계없이 4대 봉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이 주자가래가 일반화되면서 서인들도 4대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을 힘들게 한 제사 문화의 책임이 바로 공자가 아닌 주자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님 제사만 지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추원하면서도 여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제사 방식을 찾아야 할 텐데요. 상차림만 해도 굳이 먹지도 않는 전을 붙이거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 중기 때까지만 해도 홍동백서니 조율이시니 이런 말이 없었고 그냥 식구수대로 집안 형편에 맞게 밥상을 차리는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조선 후기 때 신분 제도가 무너지고 너도 나도 양반 행세를 하면서 과시용으로 허레허식의 하나로 굳어진 면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 맞는 합리적인 제사 문화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제사 문화는 급속히 사라질 텐데요. 1897년에 동학의 2대 교조인 해월 최시영 선생이 이미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만화논어 1권 176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의 유교식 제사는 향벽설위죠. 벽 쪽에 밥이나 국을 놓고 위패도 놓습니다. 해월 선생은 이를 거꾸로 늘려서 향하설위, 절하는 사람 쪽으로 밥그릇과 위패를 놓으라고 하셨는데요. 조상의 영혼은 멀리에서 제사에 맞춰서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속에 후손들에게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벽을 향해 위패를 놓지 말고 차라리 나를 향해 위패를 놓고 밥그릇을 놓으라는 것이죠. 평범하게 밥상을 차려서 가운데 위패를 놓고 절을 한 뒤에 밥을 먹거나 아예 상차림을 없애고 밥상에 청수만 한 그릇 떠놓고 절을 하는 동학식 제사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종추원의 목표가 남은 사람들의 덕이 후해지는 것에 있다는 것만 잘 유념한다면 제사상 차리는 정도의 문제는 얼마든지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사가 길래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잔칫날도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는 건강한 제사 문화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겠습니다.